EBS 오디오 천국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축구 안녕하세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입니다 축구에 대한 쉽고 재밌는 이야기 걸어다니는 축구 백과사전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에 얼마 전에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참 축구 오래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를 듣는 날도 오는군요 손흥민 선수가 발롱도를 최종 후보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코파 트로피 골든보이 후보에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발롱도르라 함은 정말 세계 축구 선수들의 아주 꿈의 상 아닙니까 꿈의 트로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발롱도르에서도 정말 30인 후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엄선한 거죠 네 제가 정말이라는 부사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정말 최상위권 그룹에 속해 있다 이것이 발롱도르 30인 후보에서 이미 증명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 박지성 선수라든가 설기현 선수도 좀 더 많은 숫자 후보가 있었을 때 포함된 적은 있었는데 박지성, 설기현 선수는 득표를 하지는 못했어요 실질적인 득표를 하지는 못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과연 표가 얼마나 될런지 이거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정말 손흥민 선수가 매번 지금 우리 축구 역사를 계속 써가고 있는 요즘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탈리아의 투토스포르트라는 언론에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21세 이하 아주 정말 축구 잘하는 선수들에게 수여했던 골든보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런데 역대 골든보이들을 보면 골든보이를 한번 타고 나면 정말 대선수로 성장하는 선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레전드 선수들의 등용문이 바로 골든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골든보이 역시 최종 20인 후보에 들었고 그 이후에 방금 전에 손흥민 선수 발롱도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롱도르 주최 측과 같은 주최 측에서 여기서도 21세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또 시상하는 게 있어요 프랑스 풋볼에서 수상을 하는 거죠 발롱도르는 프랑스의 유명한 축구 전문지 프랑스 풋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골든보이는 이탈리아의 또 전문지라고 볼 수 있는 투토스포르트에서 시상을 하는데 프랑스 풋볼에서 또 21세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코파트로피라는 걸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최종 10명의 후보거든요 더 확률이 적어요 네 여기서는 10명의 후보에 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지금 골든보이 20인 코파트로피 10인 후보에 모두 포함이 되는 또 기엄을 토했습니다 사실 뭐 상을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을 받는 후보에 들어갔다는 것만 그 자체로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상 후보에 지금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 레벨에서 각자의 레벨에서 정말 세계 최상급 선수의 그룹에 들어갔다 이거를 증명하는 일 이외의 다름이 아니고 정말 수상 가능성을 물으신다면 그거야 발롱도르는 지금 반다이크 선수냐 메시 선수냐 이쪽에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골든보이라든가 코파트로피 역시도 거기 이미 아주 몸값 비싼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쟁쟁은 후보들이 많아요 제이든 상처 선수, 주황펠릭스 선수 등등을 비롯해서 사실 요즘은 선수들의 어떤 전성기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은바페 선수 아직도 나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이 골든보이나 코파트로피의 대상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강인 선수보다도 소속 클럽에서 월등히 더 기회를 많이 받으면서 월등히 또 몸값도 이미 비싸져 있는 선수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선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상 가능성으로만 말하면 손흥민 선수든 이강인 선수든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는 뭐 여기서 세계 1등을 지금 해야 되느냐 그거보다도 이 후보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한국 축구의 위상 자체를 여러 계단 올리는 일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축구 그리고 세계 축구를 이끌어 나갈 두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하면서 오늘 EBS 오디오 전국 한준희 소준의 축구 축구 38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